이 넓은 학교에서 하필 왜 여기서 굿콩국 남자애 여친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 신경쓰이는 게 반지가 하나 있는 거야 검지에 커플링을 검지에 끼진 않잖아 그치 뭐야 어디 갔어? 선배 안녕하세요 아 안녕 뭐야 어디 갔어 또 또 너 오늘 좀 이상해? 아니 그게 사실 아 아니 뭔데 말해봐 나만 알고 있을게 아 그날 우리 동아리 회식 날에 아니야 아 됐어 됐어 말하지마 너 말하지마 너도 건강? 어 오늘 무슨 날이니? 여기저기 막 한숨이네 내가 얼마 전에 방탈출 소모임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는 여사친이 생겼거든 근데 오늘 모임 첫날이라 나가면 인사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 무슨 문제? 아 아 근데 걔가 널 따라 볼 것 같은데 아 아 그게 문제야 그냥 모임에 나가지 말까 했는데 계속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아주 없진 않아 잘 흡수시키고 아주 잘 뭐 나는 어 세로야 어 잘 가고 있어? 근데 걔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? 야 아까도 너고 지금도 너야 똑같은 눈대 싫어할 리가 없잖아 알겠어 잘 다녀올게 그래서 언제까지 선배 피하려고 그래? 몰라 야 그냥 문경이 말대로 확 고백해버려 1년이나 좋아했다며 그러다 사우면 어떡해 야 고백하기 전부터 차이 생각부터 아냐 선배가 내 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고백하면 싫어할지도 몰라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까 네가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사람이라며 근데 만약에 선배가 너 생얼이라고 고백 거절하잖아 그럼 내 전남친이랑 똑같은 놈이니까 그땐 그냥 도망치면 돼 한세로 나랑 얘기 좀 해 너 언제까지 나 피할 거야? 어떻게 알았어요? 피한 거 맞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제가 이사 온 연락하고 또 피하고 그날 술 많이 마셨어? 네 그럼 DM도 술김에 잘못 보낸 거겠네? 네 그게 미안해서 계속 나 피했던 거고? 네 그렇게 미안하면 내일 나한테 시간 좀 내 네 네?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